오늘은 제니어리에 필요한 다이어리를 사러 다영언니와 서점에 갔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엉덩이 업이 많이 됐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쁜 한 해를 보내셨나요? 제 냄새를 왜 맡아요? 제 책은 냄새가 좋거든요 고르고 고르다 보니 이렇게 잔뜩 골라버렸어요 여기가 약간 서점계의 다이소인가? 이쁜게 너무 많은데?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? 네 꽃집에 들려 꽃을 샀다 꽃집에 들려 꽃을 샀다 꽃 좀 보여주세요 한 송이인데 누가 꽃인가? 내가 꽃인가요? 남자친구가 줬어요 방금 봤는데 스스로 결제하는 거 스스로 지갑 문을 여는 걸 봤는데요 남자친구 줄려고요 남자친구 상상의 남자친구 말씀이신가요? 여기 있는데 안 보이나요? 동수요 동수 도라이군 그동안 미뤄왔던 뚜껑을 덮을 거예요 일단 머리를 잘라요 아니 머리카락을 잘라요 머리카락을 잘라요 머리카락을 잘라요 머리카락을 잘라요 청양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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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로워진 몸뚱이로 사진을 찍었어요. 다들 남몰래 추는 춤 하나씩 있잖아요. 오늘은 고창에서 공연이 있는 날이다. 산이와 함께 연습실을 갈 거예요. 저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짜릿해요. 1, 2, 3, 촥촥. 샤니 형. 아침부터 왜 이러는겨. 발 깎아줬고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환기 좀 시키면서 화장하려고요.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환기 좀 시키면서 화장하려고요. 안 돼. 안 돼.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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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성으로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맞춰보고 이동할 거예요. 막내에겐 흔치 않은 앞자리예요. 브이로그 찍는다며 차지했지롱. 뭐하고 계세요? 저 핸드폰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발바닥 보고 있었어. 아 이게 뭐예요. 너무 배고파서 휴게소에 들렸어요. 방송 진행하는 거예요? 잘하네. 배고파. 배고파. 바나큰 TIM su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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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 suam 저리 도착 그중인 장인 단어는 안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서서 다 같이 가고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좀 걸어와봐 이쁘게 좀 걸어 와봐 아 이쁘게 걸어왔다 이쁘게 걸어 쟤는 또라이예요. 제가 제일 사랑해. 내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해. 나 두개 잡았지? 아따 여기 득템 가방이다 득템 이런 좋은 곳에 좋은 가방이 있었네. 은행만 100개는 밟은 것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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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만 100개는 남았지않게 말к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